가수 이루가 주연으로 나선 인도네시아 드라마 자카르타의 눈이 내리면이 크리스마스 당일인 오는 25일에 방송됩니다. 현지 방송 황금 시간대인 오전 11시에 편성돼 이루의 인도네시아 내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. 앞서 이루는 인도네시아 트랜스TV의 인기 단편 드라마 프로그램인 비오스콥 인도네시아 프리미어 두 개 작품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습니다. 자카르타의 눈이 내리면은 그 중 첫 번째 작품으로 또 다른 작품 역시 내년 1월 초에 방송될 예정입니다.